이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에서 개표가 99%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503표 차이로 그렇게 역전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또 한 번 우리 함께 뭘 주는 거 하니까 개표용 서버를 관리하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은 국정원 감사의 그대로 지적이 된 겁니다. 개표 결과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서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감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막판에 어떻게 뒤집냐. 막판에 뒤집는 힘은 바로 서버에서 천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개표 상황표로부터 올라오는 그 숫자를 더하고 빼기하는 개표용 서버를 여러분 관리하는 자들이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극민한 사례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토요일 날 창원보궐조작선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회찬 투신 사망으로 이렇게 해서 창원시민의 승리가 아니고 선거조작범의 승리인 거죠. 선거조작범들이 승리를 어떻게 했느냐. 개표율 99%대도 막판 뒤집기 기대가 있었다. 이게 다 조작범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표율 99%가 넘어갈 때도 나중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조작범들이 여러분들 작업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본 겁니다. 조작범들이 한 작업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여영국이 50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는 강기윤이 402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다. 막판에 뒤집은 겁니다. 99% 이상 개표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선거 결과를 선거 조작범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천을 잘하고 핵심을 하고 대통령이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남조선 선관위가 그냥 선거 결과를 99.9%가 여러분들 마무리 됐을 때도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남조선 선관위가 개표가 99.9%가 마무리됐을 때 0.001%가 남았을 때도 개표 결과를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가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4029표로 승리한 미래통합당의 강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를 주저앉히고 503표로 했던 여영국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천창수 좌파교육감 후보인 민유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참정권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진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모시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판에 뒤집기를 한 거를 이 방송을 보시고 몇 분이 그때 개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개표 때의 상황이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마지막 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계속하여 앞서가는 누가 봐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몇 분을 남겨도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뚫리고 배락치는 영상으로 한참 동안 반짝거리더니 결국 앞서가던 후보가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반대로 떨어지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그때 당대표였던 한규환이 어필을 할 줄 알았는데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틀림없이 누구라도 부정개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대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대표 자격이 있나라고 실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여러분들 올린 글을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거군요. 그때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불이 또 나가가지고 불이 다시 켜지고 난 다음에 성부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언하는 글을 읽었거든요. 공박사님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성상구 선거 때 실감했습니다. 맹백한 부정선거라는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개표 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개표 때 10시 10%대에 강기훈이 10% 정도 이기고 있다고 막판에 갑자기 정전 30분이 됐는데 다시 개표하는데 20% 여영국 정의당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래통합당이 항의를 안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필배할 겁니다.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어떻게 서브 조작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 때도 민간 의원들이 국힘당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먼저 까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뒤에였으면 그게 또 다르게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19년 4월 3일 노예찬의 죽음으로 실시된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통합대표 여영국이 당선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투표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유권자인 저도 투표를 하자는데 어떻게 투표율이 100%가 넘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3번 정전이 되면서 투표율이 100%가 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정교모 소속의 교수 친구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공명총회 대표인 서향기 목사님이 이병규 tv에 출연해 이 사실을 폭로하게 했습니다. 서향기 목사님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게 됐는데 경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자유한국당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낙선한 강기훈 후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난장판이 될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권을 보니 누구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이 만들어낸 대통령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구제불능입니다. 말세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보시고 남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조작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서버 조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개수도 조정하고 숫자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또 나오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앵계님은 국민의힘 경선은 그냥 당선자만 발표합니다. 당선자만 발표하는 거죠. 김기현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 관련 자료는 일체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에서 몇 표를 받았는지 ar의 투표를 몇 표를 받았는지 오로지 뭡니까 선관위 선거를 대응하면 선관위 측만 아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냥 점지해주면 다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성산군 보궐선거 방식은 서버 조작 추정이 가능합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23 총선에서는 투표자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대표를 할 거다 이야기죠. 대표를 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참정권을 되찾는 것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겠지만 그렇게 피를 흘릴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에 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이런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체제처럼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평안인 말씀처럼 그냥 선관위에 줄을 서는 자가 그냥 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줄을 댄 자들이 그래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그냥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조선 사람들 특징 가운데 두더지 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권력의 권력 앞에 그냥 왕정시대의 멘탈리티나 정신자세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